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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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15분간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조금은 시간을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세션을 끝냈습니다. 이 비디오를 우리의 비즈니스 도메이예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컴툰스와 컴툰스 그룹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에 대한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나누기 위해 더 의미한 것들과 의미한 것들과 의미한 것들을 나누는 것들입니다. 제 인테리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정문 김입니다. 컴툰스 플랫폼의 플랫폼의 회사입니다. 여기 계획을 나누기 위해 제 생각들을 나누기 위해 서로의 비즈니스를 더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두 세션이 있습니다. 첫 세션은 제 세션입니다. 제 회사와 함께 그리고 제 회사와 함께 제 회사와 함께 깊은 데이프에 어떻게 게임 기업이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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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이 게임의 첫 번째 모바일 RPG 게임을 135명의 국민들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정말 놀랍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 게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게임을 위해서요. 컴툰스는 스포츠 게임을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비스플로는요. MLB 9 이닝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셜 로고, 3D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스볼 게임, 스포츠 게임은 한국과 미국과 미국과 미국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난주에 일본 베이스볼 게임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베이스볼도 안정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홀리우드 글로벌 IP 게임을 발표했습니다. 이 게임은 웹2와 웹3 컴퍼런스의 규정입니다. 웹3 컴퍼런스의 규정입니다. 게임 업무 사업에 대한 건강검진의 규정입니다. 게임 업무 사업에 대한 건강검진의 규정입니다. 2021년에 저희 업무 사업은 웹2, 웹노버, 웹2, 웹노버 등 여러 업무 사업에 대한 건강검진의 규정입니다. 자유. 오늘 영화 한국에서 현장 영화 были 너무 높다. 한국에서는 4개의 한국인들이 이 영화에 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 또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영화는 이 영화의 댄싱이나 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영화는 벌리우드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 영화에 관한 영화에 관한 영화는 TV와 OTT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의 영화는 성중기의 한국의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와 결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가의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그래서 넷플릭스에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퀵의 영화와의 영화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터넷 장면에는 많은 탈런티드 사람들을 보고있습니다. 노래들, 액터, 액티릭, 코미디언, 많은 탈런티드 사람들을 보고있습니다. 이 액터는 윤정고, 한국에서의 라이징 스타를 보고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온라인 시리즈는, 디즈니 플러스의 온라인 시리즈입니다. 저희의 매니지먼트 회사에 대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컴퓨스 볼드의 온라인 시리즈는, 이 일반적인 업무를에서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게임,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에어리어 인 웹 2. 하지만 다른 도면에 개발하고 엑스프라의 메인넷을 개발합니다. 탄데믹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인디아의 폴리곤은 많은 제사자들이 olduğu 현상입니다. 그러나 웹 2 기업 controlгр 처럼 weren't right.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제공하는 데 자기 게임을 제공하는 데 외국사회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데 그들은 라이브 게임을 사용하는 데 라이브 게임을 제공하는 데 자기 게임을 제공하는 데 자기 게임을 제공하는 데 많이 제공하는 데 여러 개발자의 기술을 웹 3 게임을 발전한다고 합니다. 웹 3 게임을 시작할 수 없지만, 웹 3 게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웹 3 게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게임의 미드웨어와 툴이 너무 작아졌습니다. 그들은 한 번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인넷과 게임 백엔드 SDK를 제공합니다. 개발자들은 에너지와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엑스플라와 Hive, 웹2와 웹3의 게임 백엔드 solution입니다. Hive platform 웹3의 블록체인과 웹2의 게임 라이브옵스 solution을 통해 Hive, 게임 백엔드와 라이브옵스 platform을 통해 개발자들은 이 하이브 플랫폼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컴퓨스 게임 타이틀들은 하이브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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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들 모두 웹2와 웹3의 게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과 개발자들과 라이브옵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세계적인 개발자들과 개발자들과 개발자들이 가장 좋습니다. 개발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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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과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모두 웹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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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3와 웹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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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2라이브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코리아원스토어, 중국 앱스토어, third-party 앱스토어, we support all the IDP and IAP. One more. Through the Hive platform, we have very strong functionality, the Hive analytics. This is based on Google BigQuery. We offer over 200 plus predefined key metrics for game management. So if you use the Hive analytics, you don't have to pay for the Google BigQuery cost yet. All the cost included. Now, for you, the developers and publishers in this room, I'd like to offer special something. Comptus is doing the publishing business. As a publisher, I'd like to offer the chance to co-work as a publisher. We are ready to fund. If you have the... If I have the fine, the good chance to your good game titles, we are ready to fund. And as an Explore mainnet organizer, we can grant our Explore upon the condition of onboarding on Explore. I'd like to share my know-how, our company's know-how based on our Hive platform. With 20 years experience and insight. Finally, we are always open to discuss the collaborate with your IP and our IP. If you are a gaming developer, you have specialty in develop in any genre. And if you need some unique and cutting edge IP, we can provide our IP to help your game develop. On the contrary, you are a good IP-based game. You are finding the publisher or development company. In the Hive platform, we have many publishers and development companies. Our computers are here, and many other Korean gaming development companies and publishers are here. They are ready to discuss. They are finding potential gaming titles and IP2. Thank you. It is the end of my presentation. I'm here. We are here. And looking for a good partner. Please come to us and ask anything after this session. Thank you again. Thank you. Thank you.